에런기상 15장 에런기상 15장 에런기상 15장 에런기상 15장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.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. 아사가 요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. 내가 당신에게 은금 그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.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. 아사에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업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.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.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.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유로부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.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. 이에 이사갈족 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.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유로부함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신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유로부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.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.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.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레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.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로부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.